2024년 돼지띠의 운세를 사주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전 운세로서는 2024년 돼지띠의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돼지띠는 신중하고 현명한 행동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소비나 투자에 조심해야 합니다. 현명한 금전 관리를 통해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운세로서는 돼지띠의 상황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돼지띠가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운세로서는 대체로 좋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발전 측면에서는 2024년의 돼지띠가 자기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기 개발에 힘을 쏟고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는 것이 돼지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 돼지띠의 운세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명한 금전 관리와 건강한 관계 유지 그리고 자기 발전에 주력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돼지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뱀띠와 돼지띠는 성형이 맞지 않아 궁합이 좋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뱀띠는 더욱 신중하고 계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돼지띠의 솔직하고 순수한 성격과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와 돼지띠는 또한 서로의 성향과 관점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돼지띠에게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돼지띠와 궁합이 좋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띠는 돼지띠와 궁합이 좋은 띠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성격과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끼띠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돼지띠의 안정성과 조용한 분위기를 존중하고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가정을 중요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편이기 때문에 토끼띠와 돼지띠는 안정된 가정환경을 형성하는 데 능숙할 수 있습니다. 양띠는 돼지띠와의 궁합이 좋은 띠 중 하나입니다. 양띠는 돼지띠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돼지띠의 분위기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둘 다 협력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양띠와 돼지띠는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가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띠는 서로의 성격과 특성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삶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돼지띠의 금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띠의 2024년 금전 운세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돼지띠는 보통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능숙합니다. 2024년에도 돼지띠는 신중한 금전 관리와 현명한 투자를 통해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금전적인 변화나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돼지띠는 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신중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돼지띠는 소비 습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도한 소비나 낭비는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소비 판단과 절약을 통해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 돼지띠의 금전 운세는 안정적이며 현명한 금전 관리와 신중한 투자를 통해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기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너무 과도한 위험을 피하고 적절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돼지띠에게 좋은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2는 사주에서 협력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돼지띠에게 숫자 2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협동심과 소통을 강화시키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 8은 사주에서 부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돼지띠에게 숫자 8은 재정적인 풍요와 성공을 나타내며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돼지띠가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숫자 6은 가정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돼지띠에게 숫자 6은 가정적인 안정과 행복을 나타내며 가족과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 숫자는 돼지띠가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돼지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협력과 조화를 중요시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숫자들은 돼지띠의 성격과 잘 어울릴 것입니다. 초록색은 자연과 조화를 상징하며 사주에서는 성장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돼지띠에게 초록색은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은 돼지띠의 평온한 성향과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색은 자연과의 조화를 나타내므로 돼지띠에게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색은 사주에서 부와 풍요를 상징하며 돼지띠에게 긍정적인 재정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색입니다. 이 색깔은 돼지띠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색은 안정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함으로 돼지띠에게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갈색은 사실성과 안정을 상징하며 돼지띠에게 안정적인 환경과 진실한 관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색입니다. 이 색깔은 돼지띠의 지식과 신뢰를 강조하며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갈색은 현실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함으로 돼지띠에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돼지띠가 특히 조심하거나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소비에 유혹되는 것은 돼지띠에게 안정과 평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도한 소비는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너무 많은 소비에 유혹되는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현명한 소비 판단과 절약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과 타협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비현실적인 꿈에 사로잡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계획이나 아이디어에 끌려들어 감수할 수 있으므로 현실을 고려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투자나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돼지띠는 안정과 신중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도한 투자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꺼립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과도한 투자나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과감한 투자나 불확실한 투자는 돼지띠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돼지띠에게 있어서 과도한 소비, 비현실적인 꿈에 사로잡히는 경향, 그리고 과도한 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주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돼지띠의 안정과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패턴을 신중하게 점검하고 비현실적인 목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나 리스크를 감수할 때에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돼지띠는 자신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조심성 있는 성향을 바탕으로 돼지띠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인들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신들에게는 올해도 행운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안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인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돼지띠들의 모습을 응원합니다.